갈수록 재미있어지는 눈물의 여왕의 감탄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홍만대의 비자금이 패닉룸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저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패닉룸에는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13화에서 백현우 홍해인 가족은 패닉룸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홍만대가 홍해인에게 남긴 녹음은 무엇일지 예상해봅니다. 눈물의 여왕 12화는 초반부터 고구마 장면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있었고 점점 밝은 쪽으로 나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는 홍만대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두운 느낌으로 마무리되었죠. 사망이라는 설정까지 필요했나 라는 아쉬움도 들지만 홍만대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본인이 사라져야 법적으로 모슬이의 힘이 모두 무력화되고 남은 가족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죽음이 나오면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홍만대의 죽음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홍만대가 정말로 사망했을 확률이 훨씬 높지만 아주 조금의 반전의 확률을 기대하며 새로운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2화에 나왔던 대사를 자세하게 들어봐야 하는데요. 홍해이는 집으로 들어가서 홍만대에게 녹음기 펜을 보여주며 하실 말씀 있으면 녹음해놓으라고 말했죠. 그리고 홍해이는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손녀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모슬이에 대한 복수를 앞두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리수인 느낌이 있습니다. 홍만대가 병원 앰뷸런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홍범자는 울면서 아버지 홍만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때 홍범자가 말하길 아직 손이 따뜻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혹시나 홍만대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요. 홍만대가 결단을 내린 것은 늦은 밤이었고 앰뷸런스는 다음날 새벽 아침쯤으로 보일 때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손이 따뜻하다는 것은 뭔가 의심이 갑니다. 12와 마지막에 백현우와 홍해인 가족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패닉룸 입구로 들어가며 끝이 났습니다. 이때 패닉룸을 보고 다른 가족들은 놀라는 모습이었는데 홍해인은 그렇게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패닉룸에 있던 비자금을 모슬이나 유능성이 먼저 빼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패닉룸에서 본 것은 살아있는 홍만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전에 홍해인이 홍만대를 만나서 녹음팬을 얘기해 주었을 때 홍만대가 홍해인에게 귀속말로 패닉룸이 존재한다는 힌트를 주었죠. 이뿐만 아니라 홍만대는 홍해인에게만 앞으로 어떤 일을 꾸밀 것이다라고 미리 퀴띔해 주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홍해인이 홍만대에게 계획을 알려주었을 수도 있고요. 만약 귀속말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홍만대가 녹음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속이기 위해선 같은 편부터 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만대가 죽은 척 연기를 할 것을 홍해인과 미리 계획했고 홍해인은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겼던 것이죠. 홍만대의 가짜 사망 계획으로 모스리는 모든 권력을 잃을 것이고 홍만대는 살아서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능성은 얼마 없는 이야기지만 홍만대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각해본 가설입니다. 여러분들은 홍해인 가족이 패닉룸에서 무엇을 보고 놀란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